윤석열 캠프 이 또한 자료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자료인데 나랏돈 7천만 원을 받았다. 재료비, 인건비, 직접 노후기, 직접 경비 지원금 논란이 또 불거졌네요. 코로나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또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매번 어떤 공모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 여러 차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또 무려 7천만 원이나 되는 작품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논란이 되는 건데. 이제 박수근 미술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 작품을 이제 그 뭐 어차피 구매를 한 건데 그 예산이 사실은 양국은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재정 자립도도 낮은 그 자치단체에서 너무 그 많이 많은 돈을 투입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야당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준용 씨의 대응도 좀 그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문준용 씨가 모든 작품은 세금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최근에 많은 그 화제가 됐던 이건희 컬렉션이 그게 세금으로 산 겁니까. 쏘더비 크리스티 세계적인 경매는 물론이고 우리 서울 옥션 같은데 다 민간인이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작품을 주고 사고 하는 데는 이전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지.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예술품도 상업적인 거래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여러 번 논란이 됐으면 문준용 씨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맞받아 치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구입한 박수근 미술관 측의 얘기를 한번 제가 읽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문준용 씨 작품 어린이 미술관 취지에 맞아서 선정을 했다. 정치적 고려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희가 문준용 씨 지원금 논란을 쭉 합의하자는 거 아니었고. 오늘 주제 포인트는 바로 바뀔 다음 화면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요. 처음에는 문준용 씨가 세계적인 예술 작품 이 세순이 맞다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냐.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을 지원해 수상하다라고 했다가 논평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평을 낸 분이 윤석열 캠프의 김인규 부대변인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논평을 철회한 것 같은데 실제 대통령의 자녀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구속된 적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또한 자신의 직업 활동을 성실히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직업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걸 자꾸 비판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불법으로 내모는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비판이 작품 선정 과정에 있어서 또는 작품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무작정 대통령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버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철회한 것 같은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소통령으로 불렸던 분 실제 그분도 불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게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문준용 씨의 작품을 박수근 미술관에서 구입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지원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진중권 전 교수는 대통령 싫어하긴 하는데 아들에 대한 미학적 평가를 아버지에 대한 정치적 평가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윤석열 캠프에서는 비판 논평을 하루 만에 걷어들였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취재인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대변인의 논평이 개시되는 과정에서도 저도 몰랐고 강원도에 있는 어느 박물관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어디 정부 박물관입니까? 아니면 민간 박물관입니까?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비판한다고 해서 저희 국민 캠프가 또 같이 다 달라들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좀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비판 논평을 하루 만에 걷어들인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진전 교수의 저 말 때문에 걷어들인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굳이 진중권 교수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논평을 철회했다기보다는 애초에 논평을 낸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준영 씨의 행태나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조금 더 신중한 처신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안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문제가 됐던 서울 문화재단에 있었던 1,400만 원인가요? 그건 코로나 지원금,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대통령 아들이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아들이면 코로나 지원금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도덕적 문제제기였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공모전에 자기가 응모를 해서 입상을 한 거예요. 이건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뭐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수근 미술관에서 필요해서 또 샀다고 그러는데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대통령 아들이 등장하니까 이 기사를 공격을 하면 좀 지지자들, 야권 지지자들이 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저런 정도는 캠프 내부에서 한번 모니팅을 해서 걸려줘야 됩니다. 이게 과연 캠프의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게 따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 총장도 오늘 사후에 이야기합니다만 난 잘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의 캠프 이름으로 나가는 논평인데 철회까지 할 정도의 실수와 해프닝이 있다면 후보가 몰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후보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후보가 몰랐으면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가 조금 성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정 씨도 아까 이도훈 의원이 말씀 다 했습니다만 자기가 작가로서 또 아티스트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건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아들로서의 좀 더 겸손한 처신, 좀 더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고 본인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와서 철회한 거는 이게 정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스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너무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재명이 되느니 윤석열이 되는 게 낫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간의 갈등 구조에 괜히 지금 윤 총장이 뛰어들어가지고 마치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가 갈등하는 구도를 만들면 윤캠프에서도 하나 유리한 게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메시지 관리 실패인데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보강을 했습니다만 추석 연휴에 휴일이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난 것 같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중권 씨는 본인이 예술 애호가로서 그런 입장을 한 거고 그동안에 본인이 너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는 유승민 후보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쫙 한번 윤석열 캠프하고 한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해석들을 이도님 시각으로 해주셨어요. 문윤용 씨 그런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았다는 이 강원도 양구군의 지원금은 미술관 그러니까 박수근 미술관이 전시를 위해서 제 작품을 구매한 비용이고 미술관은 공공기관이고 원래 모든 작품은 세금으로 사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수준은 참 한심하다. 따끔하게 일침까지 날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저런 걸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통 대통령의 아들들, 딸들은 아버지로 인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더 그렇게 하잖아요.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윤용 씨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에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본인의 작품을 다 지금 사준 거잖아요. 쉽게 말씀하면.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당연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지금 이 대통령 아들의 신분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날밉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렇게 자꾸 뭐 정치적으로 SNS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점점 그게 아버지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냥 국민적 시각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들 생각도 다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문재용 씨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 만나봤고요 또 한 명. 글쎄요 논란의 중심에선 이 인물 얘기로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논란의 중심에선 이 인물 얘기로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논란의 중심에선 이 논란의 중심에선을 둘러서 잠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